전세계 8천만부라는 경이로운 판매기록의 베스트셀러 헝거게임 헝거게임은 세 편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편 모두 영화화 되었습니다. 영화는 3편 모킹제이를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4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역시 흥행했지만 책이 영화보다 몰입도가 훨씬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헝거게임은 1%의 행복을 위해 99%의 희생이 강요되는 파넴이라는 가상국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설정된 국가 파넴은 12개 구역으로 각 구역은 기능에 따라 나누어져 있고 주인공이 속한 12번 구역은 탕광촌으로서 광부들이 모여 사는 구역입니다. 12개 구역의 중심엔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된 수도 캐피털이 있습니다. 헝거게임은 수도 캐피털을 제외한 12구역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10대 소년 소녀 24명이 단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는 잔인한 생존 게임입니다. 이들 24명의 소년 소년은 목숨을 조공으로 바친다는 의미에서 조공인으로 불립니다. 생존을 위해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게임 이러한 잔혹한 게임은 스포츠 이벤트로 포장되어 파넴 전국에 생중계되며 캐피털 시민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극한의 계급사회의 부조리를 그린 헝거게임 이 작품에 세계가 열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 조공인 아침에 눈을 떠보니 침대 옆자리가 싸늘하다. 프림의 체온을 찾아 손을 뻗어보지만 내 손가락에 와닿는 것은 거친 무명 침대뽑뿐이다. 프림은 악몽을 꾸고 엄마 옆으로 기어든 모양이다. 그럴 수밖에 오늘은 추첨하는 날이니까. 몸을 일으켜 한쪽 팔꿈치를 침대에 대고 기댄다. 불을 켜지 않아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의 꼬마 여동생 프림은 엄마 품 안에서 번데기처럼 몸을 웅크리고 엄마와 뺨을 맞댄 채 자고 있다. 잠들어 있을 때 엄마는 조금 젊어 보인다. 지쳐 보이긴 하지만 평소처럼 아주 녹초가 된 모습은 아니다. 프림의 얼굴은 빗방울처럼 생기 있고 앵초꽃처럼 사랑스럽다. 앵초, 즉 프림 루즈에서 딴 이름이 잘 어울린다. 엄마도 한때는 대단한 미인이셨다. 적어도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다. 프림의 무릎 옆에서 프림을 지키고 선 것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고양이다. 심하게 다쳐서 움푹 들어간 코 밤밖에 남지 않은 한쪽 귀 썩어 들어가는 호박 같은 색의 눈 프림은 그 녀석의 우중충한 노란 털이 미나리 아제비 꽃의 밝은 색과 비슷하다고 우기며 고양이에게 버터컵 즉 미나리 아제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녀석은 나를 싫어한다. 적어도 불신하는 건 확실하다. 여러 해 전의 일이지만 프림이 그 녀석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내가 양동이의 물을 받아 자기를 빠뜨려 죽이려 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는 것 같다. 기생충 때문에 배가 부풀고 벼룩이 들끓는 뼈만 남은 고양이. 나는 먹여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건 절대 사절이었다. 하지만 프림이 너무나 간절히 빌며 울기까지 했기 때문에 살려둘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 녀석에게 붙은 벌레들은 엄마가 다 없애주셨고 알고 보니 쥐 잡는 솜씨가 대단했다. 심지어 덩치 큰 들쥐를 잡는 일도 가끔 있다. 나는 잡아온 사냥감을 손질할 때 가끔 버터컵에게 내장을 던져준다. 녀석은 더 이상 내게 위협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나는 내장을 주고 녀석은 으르렁대지 않는다. 우리 사이의 사랑은 이 정도일 것이다.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려 사냥용 장화에 발을 밀어넣는다. 부드러운 가죽장 안인 내 발 모양에 길들여진 지 오래다. 바지와 셔츠를 입고 하나로 따아내린 짙은 색의 긴 머리채를 모자 밑에 쑤셔넣은 뒤 식량 가방을 움켜진다. 테이블 위에는 바질 잎에 싼 작지만 완벽한 염소 치즈 조각 하나가 놓여 있다. 굶주린 들쥐들과 고양이들이 먹지 못하도록 나무 사발을 치즈 위에 덮어 놓았다. 프리미 추첨날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나는 밖으로 나가면서 치즈를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는다. 12번 구역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은 경계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보통 이 시간의 경계는 마침 교대를 하러 가는 광부들로 붐빈다. 어깨가 구부정하고 손마디가 부어오른 남녀들. 깨진 손톱과 홀쭉한 얼굴에 주름에 낀 석탄가루를 씻어내려는 노력조차 오래전에 그만둬 버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오늘은 검은 석탄가루로 뒤덮인 거리가 텅 비어있다. 사람들이 사는 회색빛 간이 건물들에는 차양이 내려져 있었다. 추첨은 오후 2시니까 집에서 자두는 것도 좋다. 잘 수 있다면 말이다. 우리 집은 경계의 외곽에 있다. 검문서 몇 개만 지나면 초온이라고 부르는 너저분한 들에 갈 수 있다. 초온과 숲을 나누는 사실은 12번 구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철사 울타리 꼭대기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길거리까지 들어오던 들깨물이나 쿠커, 곰 등의 숲에 사는 육식 동물들을 막기 위해 울타리에 하루 24시간 내내 전기가 흐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저녁에 두세 시간 정도 전기가 공급되면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은 울타리를 만져도 안전하다. 하지만 나는 울타리에 전기가 들어와 있음을 알려주는 우웅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꼭 한 번 조심스레 귀를 기울여 본다. 지금 울타리는 돌덩이 마냥 조용하다. 나는 땅에 배를 대고 납작 엎드린다. 그리고 덤불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해전부터 있었던 60cm 정도의 개구멍으로 기어들어갔다. 다른 곳에도 몇 군데 개구멍이 있지만 여기가 집에서 워낙 가까워서 나는 거의 언제나 이곳을 통해 숲에 들어간다. 나무 숲으로 들어간 나는 제일 먼저 텅빈 통나무 속에 숨겨둔 활과 화살통을 꺼낸다. 전기가 흐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울타리는 육식 동물들로부터 12번 구역을 효과적으로 지켜냈다. 숲 안에서는 짐승들이 자유로이 돌아다니고 그 외에도 독사라든가 광견병에 걸린 동물 길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 등 다양한 골칫거리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는 식량도 있다. 찾는 방법만 안다면 말이다. 아빠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고 나에게도 조금 알려주셨다. 탕광에서 폭발사고로 산산조각이 나아 돌아가시기 전에 일이다. 묻을 시체조차 없었다. 그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아빠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소리 지르다 잠에서 깨고는 한다. 숲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고 밀렵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죄지만 무기만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렵을 할 것이다. 하지만 칼 한 자루만 지닌 채 숲에 들어갈 용기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고 활을 가지는 건 드문 경우에 속한다. 내 활은 아빠가 직접 만드신 것이다. 나는 그런 활 몇 장을 방수천에 곱게 싸서 숲속에 잘 숨겨두었다. 아빠가 만약 직접 만든 활들을 팔았다면 수입이 짭짤했겠지만 관리들이 알게 되자마자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평화유지군은 몇 안 되는 사냥꾼들을 못 본 채 한다. 신선한 고기를 탐내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최고의 단골들 중 하나가 평화유지군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 경계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만한 일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가을이 되면 일부 용감한 사람들은 사과를 따로 숲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초온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이 들어가는 법은 없다. 문제가 생기면 안전한 12번 구역으로 도망칠 수 있을 한 곳에서 도망칠 수 도망칠 수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불쑥불쑥 내뱉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죽도록 겁을 내곤 했다. 그래봤자 우리만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결국 나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아끼고 남들이 내 생각을 읽을 수 없도록 가면처럼 냉담한 표정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했다. 학교에서는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한다. 시장에서는 공손하게 꼭 필요한 말만 한다. 나의 주된 수입원인 암시장 호부에서는 거래 이외의 주제는 피한다. 집조차 내게는 이곳 숲보다는 불편하다. 집에서는 추첨, 부족한 식량, 그리고 헝거게임 같은 민감한 주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프림이 나의 말을 다른 곳에서 옮기기라도 했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게일이 숲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늘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평평한 바위 절벽에서 만난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동안 얼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진다. 거기엔 두터운 산딸기 덤불이 있어서 원치 않는 시선을 가려준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를 보자 미소가 비어져 나온다. 게일은 내가 단 한 곳, 숲에서만 미소를 지낸다고 했다. 안녕, 캣닉? 게일이 인사한다. 나의 진짜 이름은 캣닉이지만 처음 그에게 이름을 알려줬을 때 나는 숙삭이듯 아주 작게 말했었다. 그래서 게일은 나의 이름이 캣닉, 즉 고양이가 좋아하는 개바카라는 식물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얼빠진 스라소니 하나가 내가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러 숲에서 나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 캣닉은 게일이 나를 부르는 별명으로 굳어졌다. 스라소니 때문에 사냥감들이 도망갔으므로 결국 그 녀석을 죽여야 했다. 사냥할 때 동행으로 나쁘지 않은 놈이었기 때문에 죽이고 나서 후회에 가까운 감정이 들긴 했지만 녀석의 털가죽을 팔아서 괜찮은 값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잡은 것 좀 봐. 게일이 그렇게 말하며 화살이 꽂힌 빵 한 덩어리를 들어보여서 나는 웃음을 터뜨린다. 배급받은 국식으로 만드는 납작하고 뻑뻑한 빵이 아니라 빵집에서 만든 진짜 빵이다. 빵을 받아들고 화살을 뽑은 뒤 화살 구멍에 코를 대고 향기를 들이마시자 입에 침이 잔뜩 고인다. 이런 좋은 빵은 특별한 때만 먹는 음식이다. 게일이 새벽에 빵집에 가서 물물 교환해온 모양이다. 음 아직 따뜻하다. 뭐랑 바꿨어? 달랑 다람쥐 한 마리. 오늘 아침에 빵집 아저씨 기분이 좀 감상적이었던 모양이야. 나한테 행운을 빌어주기까지 하던걸. 뭐 오늘은 평소보다 서로 좀 더 친밀해지는 날이잖아. 안 그래? 나는 시선조차 돌리지 않은 채 대답하고서 치즈를 꺼낸다. 프림이 치즈를 줬어. 치즈를 보자 그의 표정이 밝아진다. 고마워 프림 진수성찬이 되겠군. 그는 갑자기 에피 트링켓을 흉내내며 캐피털 억양으로 말한다. 에피 트링켓은 매년 추첨일마다 12번 구역을 찾아와서 뽑힌 사람의 이름을 발표하는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방정을 떠는 여자다. 참 잊어버릴 뻔했네. 해피 헝거게임. 게일은 그렇게 말하며 주변의 덤블에서 블랙베리를 몇 개 딴다. 그리고 확률의 신이 게일이 덧붙여 말하며 내적으로 블랙베리 하나를 높이 던졌다. 나는 블랙베리를 입으로 받아 열매를 감싼 부드러운 껍질을 깨물어 터뜨린다. 톡 쏘는 단맛이 혀 위에서 폭발한다. 언제나 당신 편이기를 나 역시 게일처럼 기운차게 문장을 마무리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농담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두려움에 떠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캐피털 억양은 너무나도 가식적이어서 무슨 말이든지 그 억양으로 말하면 우습게 들린다. 게일이 칼을 꺼내 빵을 자르는 모습을 바라본다. 나의 오빠라 해도 될 모습이다. 검은 직모, 올리브 빛 피부, 심지어 눈 색깔도 똑같은 회색이다. 하지만 피가 섞인 사이는 아니다. 적어도 가까운 친척은 아니다. 당광에서 일하는 가족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서로 닮았다. 머리색이 밝고 눈은 파란 엄마와 프림의 외모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두 사람은 실제로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주로 관리들과 평화유지근들을 고객으로 하는 소수의 상인계급 출신이다. 두 분은 12번 구역 직원 그나마 괜찮은 동네에서 작은 약재상을 운영하셨다. 의사에게 지불할 돈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이곳에선 약재사가 의료를 전담하다시피 한다. 아빠는 사냥을 다니다 가끔 약초를 모아 약재상의 약재료로 가져다 팔곤 하셨다. 그러다 엄마와 알게 되었다. 집을 떠나 경계로 우다니. 엄마는 아빠를 정말로 사랑했던 모양이다. 자기 아이들이 뼈와 가죽만 남아 배를 고른 데도 우리가 모르는 먼 세상에 가 있는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던 여자가 바로 내 엄마라는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엄마를 용서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편이 아니다. 내가 덤불에서 딸기를 따는 동안 게일은 얇게 잘라서 부드러운 염소 치즈를 얹은 빵을 늘어놓고 그 위에 하나하나 조심스레 바질 잎을 얹는다. 우리는 바위 틈의 구석에 기대앉는다. 이곳에 앉으면 밖에서는 우리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계곡 전체를 훤히 볼 수 있다. 여름의 생명으로 충만한 계곡에는 채집할 채소와 캐넬 덩이뿌리 햇빛을 받으면 몸 색깔이 달라보이는 물고기들이 가득하다. 치즈가 베어든 따뜻한 빵과 입에서 터지는 블랙베리는 환상적인 맛이다. 오늘이 정말로 휴일이었다면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게일과 함께 산을 누비며 저녁거리를 사냥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면 정말로 모든 게 완벽했을 것이다. 하지만 2시가 되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서서 호명을 기다려야 한다. 우린 할 수 있어. 너도 알지? 게일이 조용히 말한다. 뭘? 이 구역을 떠나는 거. 도망가서 숲속에 사는 거지. 너하고 나. 우린 할 수 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건 너무나 허무 맹랑한 생각이다. 딸린 애들이 이렇게 많지만 않았다면 말이지. 그가 재빨리 덧붙인다. 물론 우리가 낳은 애들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 애인 거나 마찬가지다. 게일의 어린 남동생 둘과 여동생 나의 여동생 프림 그리고 우리 둘의 어머니까지 포함시켜도 될 것이다.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사람들이니까. 언제나 더 달라고 붙이는 그 입들을 누가 채워줄까. 우리 둘 다 매일 사냥을 하는데도 기름이나 신발끈이나 양모를 구하기 위해 사냥감을 물물교환해야 하는 날에는 꾸르륵거리는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난 애는 절대 갖기 싫어. 내가 말한다. 나는 가질지도 몰라. 여기 살지만 않았다면. 하지만 넌 여기 살잖아. 게일의 말에 나는 짜증스럽게 대답한다. 됐어. 그만해. 그가 받아친다.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대화 같다. 떠난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프림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 그리고 게일도 자기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떠날 수 없다. 그런데 이야기는 해서 뭐하나? 설령 우리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떠난다 해도 아이를 갖는다는 얘기는 어쩌다 나온 거지? 게일과 나 사이에 로맨틱한 일이라고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삐쩍 마른 열두 살짜리였고 게일은 나보다 겨우 두 살 더 많지만 이미 어른 같은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거래할 때마다 한참이나 신랑일을 했다. 겨우 서로 돕는 사이 친구가 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게일이 아이를 원한다면 아내를 구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잘생겼고 탕광이를 해낼 만큼 힘이 세고 사냥도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게일이 지나갈 때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모양을 보면 그를 원하는 여자아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투가 나긴 하지만 흔히들 생각할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다. 좋은 사냥 파트너는 만나기 힘들다. 뭐 하고 싶어? 나는 게일에게 묻는다. 우리는 사냥, 낚시 또는 채집을 할 수 있다. 호수에서 낚시하자. 낚시대를 설치해놓고 숲에서 채집을 하는 거야. 오늘 밤 먹을 근사한 걸 찾아보자고. 오늘 밤 추첨이 끝나면 모두들 축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자기 집 아이들이 또 한 해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으로 실제로 축하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최소한 두 가족만큼은 차양을 내리고 문을 잠근 채 앞으로 다가올 고통스러운 몇 주일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고민한다. 성과가 꽤 괜찮다. 잡기 쉽고 맛도 좋은 사냥감들은 흔한 단면 육식 동물들은 우리를 본채만 채 한다. 오전 늦어막히 되자 물고기를 열 마리 넘게 잡았고 채소류를 가방 하나 가득 채집했다. 최고의 수확은 딸기를 4리터 정도 딴 것이다. 딸기 덤불은 몇 년 전에 내가 찾아냈지만 동물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그물을 쳐두자는 아이디어는 게이린 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호부에 들른다. 호부는 예전에 석탄을 저장하는 데 쓰던 버려진 창고에서 열리는 암시장이다. 탕광에서 캐는 석탄을 곧바로 기차에 싣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생기자 창고는 쓸모가 없어졌고 암시장 호부가 되었다. 추첨을 하는 날에는 이 시간쯤이면 가게들이 대부분 문을 닫지만 암시장은 아직도 꽤나 붐빈다. 생선 여섯 마리를 손쉽게 질 좋은 빵과 물물 교환하고 두 마리를 소금과 바꾼다. 커다란 숯에 뜨거운 수프를 담아놓고 파는 그리지 세이 아줌마는 우리가 가져온 채소의 절반을 받고 파라핀을 몇 덩어리 주신다. 다른 곳에 가면 조금 더 후하게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지 세이 아줌마와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 언제든 들깨를 사줄 사람은 그리지 세이 아줌마뿐이다. 들깨를 일부러 사냥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공격하려는 들깨를 한두 마리 죽이게 되었을 경우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고기는 고기 아닌가. 수프에 들어가면 쇠곡이라고 할 거야. 세이 아줌마는 윙크를 하며 그렇게 말하곤 한다. 경계에 사는 사람 중 큼직한 들깨다리를 외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후부에 있는 평화유지근들은 조금 까타를 부릴 정도의 여유는 있다. 암시장에서 일을 끝내고는 12번 구역 시장집의 뒷문으로 가서 따온 딸기의 절반을 판다. 시장은 딸기를 특히 좋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값을 치를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장의 딸 매지가 문을 열고 우리를 만난다. 매지는 나와 같은 학년이다. 시장의 딸이니 분명 재수없는 성격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괜찮은 아이다. 혼자 다닐 뿐이다. 나처럼. 매지나 나나 친하게 지내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둘이 같이 어울리게 되는 일이 많다. 같이 점심을 먹는다든가 모임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다든가 체육시간에 파트너가 된다든가 하는 식이다.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는데 우리 둘 다 그게 더 편하다. 오늘 매지는 칙칙한 교복 대신 비싼 흰 드레스를 입고 있고 금발머리를 땋아서 핑크색 리본을 달고 있다. 추첨이를 위한 의상이다. 드레스 예쁘네. 게일이 말한다. 매지는 그를 힐끗 바라보며 진심에서 우러난 칭찬인지 빈정되는 것인지 파악하려고 한다. 드레스는 정말로 예쁘지만 평소라면 매지가 절대 입지 않은 옷이다. 매지는 입술을 앙다물더니 미소를 짓는다. 내가 만약 캐피톨에 가게 된다면 예쁘게 보이고 싶지 않겠어? 이제 게일이 헷갈릴 차례다. 진심일까? 아니면 놀리는 걸까? 나는 후자라고 추측한다. 넌 캐피톨에 안 갈 거야. 게일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한다. 게일의 눈길이 매지의 드레스에 장식으로 달려있는 작고 동그란 핀에 가서 닿는다. 아름답게 세공된 황금 핀이다. 저 핀을 살 돈이면 한 가족이 몇 달 동안 먹을 빵을 살 수 있다. 매지, 네 이름은 몇 개나 들어가 있지? 다섯 개? 난 겨우 열두 살밖에 안 됐을 때 이미 이름이 여섯 개 들어있었어. 그게 매지 잘못은 아니잖아. 내가 말한다. 그래,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뭐 그냥 그렇다는 것 뿐이야. 게일이 대답한다. 매지는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을 가두고 내 손에 딸기값을 쥐어 주었다. 행운을 빌어 캐니스? 너도. 내가 대답하고 나자 문은 닫힌다. 우리는 묵묵히 경계적으로 걸어간다. 게일이 매지에게 빈장거린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게일이 한 말은 물론 옳다. 추첨 시스템은 불공평하고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만 열두 살이 되면 추첨 대상이 된다. 추첨 대상이 된 첫 해에는 유리공 안에 이름이 적힌 쪽지가 한 장 들어가고 만 열세 살이 되면 두 장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매년 한 장씩 늘어나서 마지막 해인 만 열여덟 살 때는 일곱 개의 쪽지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시스템은 파네메 열두 개의 구역 주민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다. 가난에서 배를 골린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이다. 이름을 더 집어넣으면 배급표를 받을 수 있다. 배급표 한 장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곡식과 기름에 해당한다. 또한 가족들을 위해 이런 식의 거래를 여러 번 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래서 나는 열두 살이 되었을 때 내 이름이 적힌 쪽지를 4장 집어넣었다. 한 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세 장은 나와 프림과 엄마가 먹을 곡식과 기름을 위해 더 집어넣은 것이다. 사실 나는 이후로도 매년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적어놓은 이름은 모두 누적된다. 그렇게 해서 올해 16살인 내 이름은 20장 들어가 있다. 18살이고 7년째 혼자서 5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일의 이름은 도합 42장이 들어가 있다. 매지처럼 배급표가 필요할 일이 절대 없는 사람을 보면 게일이 왜 화가 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매지의 이름이 뽑힐 확률은 경계에 사는 우리들에 비하면 굉장히 희박하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희박한 것이다. 그리고 룰을 정한 것은 각 구역이 아닌 그리고 매지의 가족도 아닌 캐피톨이지만 배급표를 받기 위해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보며 분노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매지에게 화를 낸 게 엉뚱한 화풀이라는 것을 게일도 알고 있다. 나는 깊은 숲속에 있을 때 게일이 배급표 역시 우리 구역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고 고항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경계에 사는 굶주린 노동자들과 어지간해선 저녁을 굶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절대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주위에 내 귀 말고 다른 귀가 없을 때면 게일은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우리들끼리 분열되어 있는 게 캐피톨에겐 이득이 되는 거야. 함께 걸으며 돌처럼 냉담한 표정 밑에 숨은 아직 성이 가시지 않은 게일의 얼굴을 힐끗거린다. 게일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의 분노가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한다. 나의 의견이 그와 다르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캐피톨을 향해 소리질러 대봤자 나아지는 것이 있나. 그래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스템이 공평해지지도 않는다. 배가 불러지지도 않는다. 기껏해야 근처에 있는 사냥감이 놀라서 도망가게 만들 뿐. 하지만 게일이 소리지를 때면 나는 그냥 놔둔다. 구역 내에 사는 것보다야 숲에서 하는 것이 나으니까. 오늘의 전리품을 게일과 나누자 한 사람 앞에 생선 두 마리, 질 좋은 빵 두 덩이, 채소, 딸기 1리터, 소금, 파라핀, 현금 조금씩이 돌아왔다. 광장에서 봐. 예쁘게 하고 와. 게일은 무뚝뚝하게 대답한다. 집에 와보니 엄마와 동생은 갈 준비를 이미 마쳤다. 엄마는 약제사 시절에 샀던 좋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프림은 내가 처음으로 추첨에 갈 때 입었던 스커트와 주름 장식이 달린 블라우스를 입었다. 프림에겐 옷이 조금 크지만 엄마가 핀으로 고정시켜 주셨다. 그런데도 블라우스 뒷자락이 스커트 밖으로 자꾸 삐져나온다. 두 사람은 나를 위해 욕조의 더우물을 받아 놓았다. 숲에서 묻혀온 흙과 땀을 씻고 오랜만에 머리도 감는다. 엄마가 자신이 입던 예쁜 드레스를 꺼내놓은 것을 보고 나는 놀란다. 부드러운 파란색 드레스, 같은 색깔의 구두까지 있다. 정말 이거 입어도 돼요? 엄마가 주는 도움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리려고 애쓰며 묻는다. 한동안은 엄마에게 너무 화가 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다. 그래도 이건 특별한 일이다. 지난 날의 옷은 엄마에게 있어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다. 그럼 입어도 되지. 머리도 좀 틀어올리자. 엄마는 수건으로 내 머리에 물기를 닦고 나서 따올렸다. 벽에 기대놓은 깨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스스로도 알아보기 힘들다. 언니 예쁘다. 프림이 숨을 죽이고 말한다. 나 안 갔지. 나는 대답하며 프림을 꼭 안아준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프림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이다. 프림에겐 처음으로 참가하는 추첨이다. 프림의 이름은 한 장만 들어가 있으니 뽑힐 확률은 가장 낮다. 프림 앞으로 배급표를 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했다. 하지만 프림은 나를 걱정하고 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나는 프림을 지켜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추천만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프림이 괴로워할 때면 언제나 느끼게 되는 격한 감정이 내 가슴속에 차올라 얼굴에 드러나려 한다. 프림의 블라우스 뒷자락이 스커트 밖으로 또 삐져나온 것을 보며 애써 평정을 지킨다. 블라우스 뒷자락을 넣어주며 나는 말한다. 꼬리 집어넣어 꼬마오리야. 프림은 기득되며 작은 소리로 꾀꾹한다. 그래 꾀꾹이. 가볍게 웃으며 대답한다. 나를 이렇게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프림뿐이다. 나는 자 먹자 라고 말하며 정수리에 짧게 키스를 한다. 생선과 채소를 넣은 스튜가 벌써 다 되어가고 있지만 그건 저녁 때 먹을 것이다. 딸기와 빵집에서 산 빵도 특별한 음식으로 하기 위해 저녁에 먹기로 결정했다. 대신에 우리는 프림이 키우는 염소 레이드의 젖을 마시고 배급받은 곡식으로 만든 거친 빵을 먹는다. 하지만 어차피 식욕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한시에 광장으로 향한다. 죽음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참석해야 한다. 저녁에는 관리들이 순찰을 돌면서 다들 참석했는지 확인한다. 참석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잡혀가 투옥된다. 추첨이 열리는 장소가 하필이면 광장이라는 사실은 정말 너무하다. 광장은 12번 구역에서 몇 안 되는 기분 좋은 곳이다. 광장 주변에는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고 장이 서는 날, 특히 날씨가 좋은 날이면 축제 같은 분위기가 난다. 하지만 오늘은 건물들의 밝은 색깔 현수막들이 잔뜩 걸려 있는데도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돈다. 건물 옥상에 말똥가리들처럼 자리 잡은 카메라 스태프들이 그런 느낌을 더한다. 사람들이 조용히 몰려와 서명을 한 후 입장한다. 추첨 행사는 캐피토리 인구 조사를 하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12살부터 18살까지의 아이들은 로프로 분리된 별도 구역에 들어가 나이 순서대로 선다. 나이가 많을수록 앞에 서고 프림 같은 어린아이들은 뒤쪽에 선다. 가족들은 서로 꼭 손을 잡고서 로프를 따라 늘어선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 추첨 대상 중에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신경조차 쓰지 않은 사람들, 군중 속에 숨어들어 누구누구가 뽑힐지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기에 끼는 방법은 다양하다. 몇 살짜리가 뽑힐지, 경계에 사는 아이일지, 상인의 아이일지, 울음을 터뜨릴지 아닐지에 따라 돈을 걸 수 있다. 그런 야바이꾼들과 거래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조심스레 내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밀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만 해도 금지된 사냥을 한 죄로 매일매일 총살당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힘있는 사람들의 식성 덕분에 안전할 수 있다. 모두가 나와 같은 처지는 아니다. 어차피 게일과 나는 아사와 총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총살이 훨씬 덜 고통스러우리라는데 의견을 모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공간이 좁아져 밀실 공포증 비슷한 분위기가 된다. 광장은 제법 널찍하지만 8천명 정도 되는 12번 구역의 인구가 전부 들어갈 만큼은 아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광장 옆의 골목에 자리를 잡는다. 이들은 생중계 화면을 통해 행사를 시청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는 경계에 사는 16살짜리들의 무리틈에 끼어 있다. 우리는 서로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고는 법원 건물 앞에 임시로 들어선 무대에 관심을 집중한다. 무대 위에는 의자 셋, 연단, 커다란 유리공 두 개가 있다. 공 하나에는 남자아이들, 다른 하나에는 여자아이들의 이름이 들어있다. 여자형 공에 든 종이쪽지들을 노려본다. 저 중 20장에는 손으로 조심스레 적은 캣니스 에버딘이라는 나의 이름이 있다. 매지의 아버지인 키가 크고 머리가 벗어진 언더시 시장과 12번 구역 담당 수행원 에피 트링켓이 의자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는다. 캐피톨에서 막 도착한 그녀는 하얀 얼굴에 무시무시한 웃음을 띈 채 핑크색 머리, 봄 새싹 같은 빛깔의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빈 의자를 걱정스러운 듯 바라본다. 시계가 두 시를 울리자 시장이 연단으로 나가 원고를 읽기 시작한다. 매년 똑같은 이야기다. 그는 북미라는 대륙이 잿더미가 된 뒤에 그 땅에 들어선 나라 파넴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뭄과 폭풍, 바다가 침식에 들어와 땅의 상당 부분이 침수된 이야기.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놓고 벌어졌던 참혹한 전쟁을 언급한다. 그 결과가 바로 파넴이다. 빛나는 캐피톨이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13개 구역이 그 주위를 둘러싼 나라 파넴. 파넴은 캐피톨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나라였지만 암흑기가 찾아왔다. 암흑기란 13개 구역이 파넴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던 시기를 말한다. 12개 구역은 캐피톨에게 패배했고 13번째 구역은 아예 사라져버렸다. 반역협정문에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조항이 포함되었고 암흑기가 다시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년 일깨우기 위해서 헝거게임이 생겨난 것이다. 헝거게임의 규칙은 간단하다. 반란을 일으킨 대가로 12구역들은 매년 소년소녀 한 명씩을 참가시켜야 한다. 이들은 조공인이라고 불리운다. 총 24명의 조공인들은 드넓은 야외 경기장에 갇히게 된다. 타는 듯한 사막부터 영하의 불모지까지 그 어느 곳이든 경기장이 될 수 있다. 조공인들은 몇 주간에 걸쳐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단 한 명의 조공인이 승리자가 된다. 각 구역에서 아이들을 데려가 서로 죽고 죽이게 하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 비해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 번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확률이 그 얼마나 희박한지 일깨우지는 캐피톨의 방식이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똑똑히 봐도 우리가 너희 아이들을 데려다 희생시켜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너희들을 마지막 한 명까지 박살내버릴 거야. 13번 구역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지. 바로 이런 메시지 말이다. 고통뿐 아니라 구력도 주기 위해서 캐피톨은 헝거게임을 모든 구역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는 스포츠 이벤트처럼 포장하고 우리에게도 축제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끝까지 살아남는 조궁이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안락한 여생을 보장받는다. 또한 우승자를 낸 구역은 상품으로 식량을 잔뜩 받게 된다. 한 해 내내 다른 구역 주민들이 기아로 신음하는 동안 우승자를 낸 구역은 곡식과 기름 심지어 설탕 같은 고급 식량까지 선물 받는다. 예, 또 반성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언더시 시장이 그렇게 읊고 나서 그간 12번 구역에서 배출한 우승자 이름을 읽는다. 지난 74년 동안 우리 구역은 우승자를 단 두 명 배출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헤이 미치 에버넷이라는 배나운 중년 남자인데 마침 그가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외쳐대면서 비틀비틀 무대에 올라와 의자에 털썩 앉는다. 관객들은 예의상 박수를 보내지만 그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으로 에피 트링켓을 와락 껴안으려 한다. 그녀는 간신히 헤이 미치 에버넷이의 포옹을 피한다. 시장은 고민스러운 표정이다. 이 행사는 TV로 생중계되므로 지금 이 순간 12번 구역이 파넴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리란 걸 알기 때문이다. 추첨 행사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재빨리 에피 트링켓을 소개한다. 언제나처럼 밝고 명랑한 에피 트링켓은 총총걸음으로 연단 앞에 나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대사를 한다. 해피 헝거 게임! 확률의 신이 언제나 당신 편이기를! 헤이 미치의 포옹을 피한 뒤로 핑크색 머리가 약간 삐뚤어진 걸 보니 가발을 쓰고 있었던 모양이다. 에피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 영광이라고 언급하지만 그녀가 더 나은 구역 담당으로 옮겨가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를 희롱하려 드는 주정뱅이가 아니라 더 승리자다운 승리자가 있는 그런 구역 말이다. 관중들 틈으로 게일이 희미한 미소를 지은 채 내 쪽을 돌아보는 것이 보인다. 추첨 행사 중에서 이 순간만이 그나마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게일과 저 큰 유리공 속에 든 게일의 이름이 적힌 마흔 두 개의 쪽지와 확률의 신이 그의 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 내 머릿속을 꽉 채운다. 다른 남자아이들 대다수와 비교해 게일은 굉장히 불리하다. 게일이 어두워진 표정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을 보니 그 역시 나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쪽지들이 수천 장 있잖아. 그에게 이렇게 속삭여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추첨 시간이다. 에피 트링켓은 매년 그렇듯이 레이디 포스트라고 외치고는 여자아이들 이름이 든 공 쪽으로 간다. 그녀가 공 속에 팔을 집어넣고 종이쪽지 한 장을 집어 꺼낸다. 관중은 동시에 숨을 훅 들이마시고 광장은 핀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진다. 토할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너무도 절박하게 빌고 또 빈다. 제발 내가 아니길 내가 아니길 내가 아니길 에피 트링켓은 연단으로 돌아와 종이쪽지를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름을 읽는다. 내가 아니었다. 나의 동생 프림 로즈 에버딘이다. 나는 너무도 절박하게 빌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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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